엎 3 대 1 레이드요? 아, 빵 공 Cocobin MIKE은 좀 잘 하셔가지고, 3대 1 안될걸요. 아, 그래요. 3대 1 해봐요x2 3대1, 해봐 3대1 해봐요하고 Free rim 3대1 해보세요 3대1 해보세요 내가 개 털리는거 보여줄게 3대1하세요 3대1 세 사람, 3대1 하시랄까요? 오케이 오케이. 개 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개 털릴게 내가. 어 여기다 놓고. 아 얘 잠깐만 거다 놓으면 어떡해. 털릴 뻔했다. 와 개 털릴 뻔했다 진짜. 아 진짜. 하하. 하하. 아이 잠깐만 이거는 일단 이렇게 놓고.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아 뿌여버리셨다고. 아 할 거야. 비비비비. 비비비비. 아 깜짝이. 아. 아 jag. 아 이거 잘못 나갔다. 아니야 이번 턴에 무조건 죽여야돼. 이렇게 되면은. 이 공격을 일단 무조건 죽여야돼. 오케이 일단 테크리시 백팩까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존버 갑시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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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천천히? 개 털린다더니 식인목 개과의 철을 훗날리며 다른 분들 시키시는 랑월린 포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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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포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삐삐삐삐삐삐 오케이 해놓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기회 돌아왔어 오케이 어디서 테트리스 하는 소리 났죠? 조심해야 돼 어어 보자 이거 여기다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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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잘못된 게 있네요. 이미 털이 없어서 흩날리진 않을 텐데. 후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후원 감사합니다. 난리 털이 없다니. 너무하네 진짜. 오케 가시고. 오케이. 아 빵점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고. 아 잠깐만.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 판은 진짜 공격 하나도 못했죠. 이렇게 되면. 존버 갑시다. 존버 가면서. 알아서. 알아서 털리. 알아서 털리 기다려야 돼 이거. 알아서 기회가 올 거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기회는 옵니다. 존버는 언제나 승리하지. 그렇지. 프랑스에 존버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 빨리 지워야 돼. 공격 올 거야. 지금 이 상태인 거 보면은. 공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아니 뭐라. 라몰륨 시첨 시키기 싫어하시는 거 맞다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뷰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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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는. 아 잠깐만. 아 이미 서브 했구나. 아 망했다. 잠시만 오케이 테트리스 여기 해놓고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됐지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여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요기 아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아 자꾸 자잘한 에러가 자꾸 뜨는데 이거는 지금 잘못하면 망했죠? 초기에 못 잡으면 털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망했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안되겠다 잠깐만 티스피 넣어야 돼 이거 내가 이런 공격까지 안할라 그랬는데 티스피 넣어야 된다 하고 여기 여기 이렇게 됐지 미리 빛 빛 하고 자 공격 들어가시고 요거는 일단 여기다 놓고 그리고 티스피 더블 아 이거 아니구나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기 들어가야 되죠? 야씨 생각보다 뿌유 공격이 세게 들어오는데? 망했다 이거 이번판 털렸죠? 아니야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공격만 하아 이러면 안된다 할까 이러지만 않으면 돼 너 천천히 해 좋지 어 이거는 아 아 종부가 떡 났겠습니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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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까 초반에 했던 에러가 너무 컸어요 초반에 에러가 너무 컸어 그렇지 요거 요기서는 안되겠다 이거 들어 요거 너무 높이 올리는데 이거? 그치 오케이 테토리스 그대로 반격 들어갑니다 하고 요기 잠깐만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한 다음에 요거 그냥 넣어주고 커버드님 안녕하세요 이게 요기 넣고 백투맨 티스피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죽을 사람이 죽어요 남는 사람은 그렇게 몇 분 안남아 잠깐 이제 슬슬 나도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케이 오키 내려가자 나로 그렇지 삐리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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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아! 아니 3대1 할만하네!